불광 불급 부분을 찾아내고 연구하며 단연간 경험한 입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입시생 멘탈 관리를 통해 해마다 합격생을 대거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지역별 지점들을 일원화된 시스템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세종대 건대압 본원은 물론 강남, 분당, 안산, 안양, 태평, 용인 등 모든 센터를 지경으로 운영하며 본사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리하고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 지점 강사들의 주기적인 교육회의를 통해 학생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논의하여 도태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교육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듯 교육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미술교육의 기본인 누드 크로키 수업 수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 영미 유학까지 애니벅스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신티크가 구비되어 있는 그래픽실 사용으로 다양한 IT 장비를 활용해서 전문 강사 아래 체계적인 그래픽 수업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국내 최초로 IT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과 협약을 체결하여 와콤 아카데미 샵을 지난 8월에 오픈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3년마다 리노베이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애니벅스는 각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터 출신 이명규 교수님을 비롯해 미국 애니메이션 명문 스케드 출신 교수 이기라 교수님과 전 청강대학교 콘셉트 일러스트 교수이자 현 유한대학교 캐릭터 디자인 교수인 김향지 교수 그리고 세종대 웹툰 비즈니스 오승재 교수까지 다수의 교수급 강사진과 한국만화 애니 주요 대학 출신 강사진 그리고 교토 세이카, 쉐리던 등 명문 유학파 강사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별로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강과 교수님들이 직접 진행하는 모의 면접 시험 등 대학 입시 포트폴리오 전형을 겨냥한 전략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 유학 명문대인 카라츠, SVA, 스케드, 센타니알 대학과 협약 체결을 맺고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협약 대학 교수진들의 학원 방문을 통한 사전 포트폴리오 리뷰를 진행하는 애니벅스만의 특별한 혜택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만화 애니 입시 학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웹툰 전문 브랜드 위코믹스, 일러스트 전문 브랜드 일러스비, 일본 유학 애니벅스 재팬, 영미권 유학 애니벅스 프랩, 애니메이션 전문 서울 애니메이션 스쿨, 그리고 웹툰 기반 엔터테인먼트 AB&T까지 창작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서비스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픽셔너리 아트팩토리와 투자 협약 및 MOU를 맺어 콘텐츠 업계의 신선한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니벅스와 픽셔너리의 협약을 통해 픽셔너리의 현직 애니메이터가 AB 아카데미의 강사로 파견되어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수강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수강생은 픽셔너리에서 인턴십 과정을 통해 빠르게 애니메이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토대 위에 살아있는 입시 교육을 하는 애니벅스 이후 행보도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